양치질을 그때 기계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달아집니다 그건 치명적이에요 고마워치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치과 꿀팁 요정이신 민희씨 치과병원의 대표원장님이신 강정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음식이 또 괜찮은지 또 어떤 요령으로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잘 관리해야 될지 이런 아주 정말 중요한 꿀팁을 말씀해 주시려고 오셨죠 네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음식이 우리 충치를 많이 일으키는데 안 좋은 음식인지 이런 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치아를 망가뜨리는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음식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화학적 성분인 산성 성분 산성 치아가 무기질인데 그 무기질이 산에 용해가 됩니다 그래서 산성 음식이 가장 치명적이고요 물론 산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잘 용해가 되겠죠 치아가 녹는다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기계적으로 달아지는 거 즉 치아는 부딪히기 때문에 딱딱한 거 많이 돌덩어리도 어때요? 많이 부딪히면 금이 간다든지 달아진다든지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심하게 부딪혔을 때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부딪히게 유발시키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도 나쁜 음식이겠죠 이걸 이해하신 다음에 음식들이 어떤 종류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많이 알기로는 치아에 정말 안 좋은 게 콜라 당분도 많고 약간 탄산이니까 뭔가 치아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콜라도 안 좋은가요? 어떤가요? 콜라도 산성 음식입니다 산성 음식이어서 오랜 시간 접촉을 하게 되면 치아가 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은 음식이고 그 다음에 당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분 성분 역시도 오랫동안 입안에 머물게 되면 세균이 살 수 있는 음식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충치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음식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과일들도 산성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사과라든가 이런 신거 산성인데 이거 치아에 안 좋은가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산도가 있잖아요 폐하가 7이 우리가 중성이고 내려갈수록 산도가 굉장히 강해지죠 위산 같은 경우는 폐하 1 정도로 굉장히 강산이잖아요 즉 강산일수록 짧은 시간만 접촉해도 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산일수록 당연히 안 좋은 거고요 중성에서 약산인 것들은 용해도가 조금 낮겠죠 물론 치아에 오랜 시간 접촉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단순하게 산성도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랜 시간 접촉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즉 콜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에 머금고 오랜 시간 동안 나눠 마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입안의 산성도가 굉장히 낮아 있는데 그 시간이 1, 2분이 아니라 20분, 30분이 된다면 계속 산성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녹아내리겠죠 즉 과일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과일을 계속 먹고 있다든지 접촉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그런다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과일 정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산도가 굉장히 신정도가 아니라면 그렇게 치명적으로 혀를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콜라를 안 먹을 수도 없고 과일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신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없는데 먹고 나서 어떻게 치아를 보호해야 되는지 해결책이 좀 있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접촉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산성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물로 한 번 헹구면 다시 원상태로 갑니다 우리가 우유 먹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약간의 알칼리성이 들어가면 당연히 중화가 더 잘 될 것이고 물로 써도 가볍게 헹구는 행위로만도 금방 폐가 온 상태로 갑니다 즉 오랜 시간 동안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고 바로 물로만 헹궈줘도 사실 정상으로 갑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과일 같은 걸 먹고 나서 한번 물을 한번 헹구는 게 좋겠군요 그럼요 아주 좋은 꿀팁 오늘 배우셨네요 오히려 우리 양치를 바로 하는 경우도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식사하고 나서 양치질을 바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좀 있다 하는 게 좋은 건지 아까 우리가 치아가 무기질이라 했잖아요 즉 산하고 접촉하면 용해가 일어나는데 강산에 접촉할수록 용해도가 굉장히 빨리 용해되고 또 오랜 시간 접촉할수록 또 치아가 녹아내리잖아요 즉 용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양치질을 그때 기계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성 음식을 섭취 후 기계적으로 우리가 마모가 되는 행위를 한다면 그건 치명적이에요 산성 음식을 섭취 후 물 같은 걸 헹궈내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산도가 다시 정상으로 가거든요 이때 물리적인 양치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산성 음식을 먹고 나서 바로 양치질을 하면 마모가 더 심하게 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물도 좀 먹고 헹구고 시간 좀 지낸 다음에 한 2, 30분 정도? 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치아를 마모시키는 충치 말고 색깔이 변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변색을 일으키는 음식들도 있잖아요 어떤 걸 피해야 되고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변색이라는 것은 건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얀 옷을 입었는데 때가 타서 노란색이 됐다고 옷이 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착석이 됐다 해서 이게 병에 걸리거나 한 건 아니고 단지 색상이 누렇게 됐기 때문에 보기 싫은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착석 때문에 보기 싫어서 해결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착석된 음식을 생각했을 때 아주 쉬운 건 우리가 흰 옷에 어떤 음식물이 묻었을 때 잘 묻고 안 지워지는 음식들 있죠 이런 음식들이 바로 착석이 잘 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접촉을 했을 때 묻었던 게 잘 안 빠지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있을까? 일단 와인 바로 생각해보시면 와인 잘 안 지워지잖아요 와인 안 지워지죠? 카레 카레? 카레도 되게 안 지워지죠? 그렇죠 카레 같은 거 그다음에 김치도 사실 해당이 돼요 김치 국물이 안 지워지죠? 네, 김치 국물이 안 지워지죠? 커피 같은 거요? 커피도 어느 정도 착석이 된다는데 이 정도보다는 조금 덜 착석이 된다고 하거든요 주로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착석을 많이 일으킨다고는 해요 홍차 같은 것도 좋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중국 분들 같은 경우 환자분들 오시면 누구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음식 문화 차이라 보는데 아마 차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석이 됐을 경우에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돌릴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치과 이것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착석된 옷을 우리가 표백하는 원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표백제가 과산화수소가 들어간 거 아시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치과에 쓰는 미백치료라는 게 있는데 다름 아닌 과산화수소 이걸 활용해서 착석된 걸 없앱니다 그럼 그런 거를 일반인들이 자기가 써도 되는 경우도 있고 네 환자, 병원에 와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죠? 네, 원리는 다 똑같은데 농도의 차이라 보시면 돼요 농도의 차이 네, 우리가 미백치료라는 것들은 과산화수소가 들어가긴 하지만 굉장히 저농도입니다 그다음에 병원에서 하는 우리 미백치료는 과산화수소가 굉장히 고농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농도가 됐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화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어요 과산화수소를 농도가 높은 걸 살을 딱 떨어뜨리면 하얗게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잇몸이 자기가 스스로 했을 때 화상을 입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치약 같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쓸 때는 굉장히 저농도로 해서 약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인데 음식으로도 치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언제 칫솔질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시 오늘도 우리 또 치과 꿀팁 요정답게 좋은 정보 지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